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15번 A 차량이 진행 중이다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가지는 해서요 지금 커브길이구요 좌측으로 굽은 편도 1차로 도로고 A 차량이 여기구요 반대편 도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가 있어요 사람도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전방 우측에 상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도 있네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을까요 볼까요 차량이 원심력에 의해 도로 밖으로 이탈할 수 있으므로 중앙선을 밟고 주행하면 안되죠 원심력에 의해서 이탈할 것 같으면 속도를 낮춰야죠 중앙선 밟을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반대편 도로에서 정차 중인 차량을 앞지르기 하려고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다 그러니까 이 차 정차 된 걸 보고 이쪽에서 오는 차가 이렇게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나가는 거랑 부딪힐 수 있겠죠 근데 또 우로 구분 커브이기 때문에 이 차한테는 내 차가 보이질 않아요 물론 시도를 하면 안되겠습니다만 아무 생각 없이 또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따라서 대비를 해야겠죠 맞구요 전방 우측 상점 앞 보행자와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중앙선 쪽으로 신속히 진행한다 신속히 틀렸어요 벌써 중앙선 쪽으로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서행을 해야 되는 거죠 반대편 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의 운전자가 갑자기 건널 수 있으므로 주의하며 진행을 한다 지금 여기 보면 사람이 앞에 서 있죠 뭔가 지금 상점으로 가려고 하는건지 뭐 차가 고장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암튼 이사를 여기 서 있다는 것은 뭔가 이쪽으로 갈 의향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의를 하면서 서행을 해야겠죠 맞구요 구분 도로에서는 주변의 위험 요인을 전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속하게 커브길을 벗어나도록 한다 신속하게 나오면 틀렸다고 했습니다 커브길을 서행해서 통과를 해야 되죠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2번 반대편 도로에서 정차 중인 차량을 앞지르기 하려고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다 와 반대편 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의 운전자가 갑자기 건널 수 있으므로 주의하며 진행한다 2번과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16번 다음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대비하여야 할 위험 상황 두 가지는 했네요 볼까요 편도 1차로 도로구요 황색 점선이네요 넘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서 중앙선을 밟고 주행 중이다 그리고 시속 40km로 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요 이때 위험 상황 두 가지 보이실까요 오른쪽 주차된 차량 중에서 고장으로 방치된 차가 있을 수 있다 가만히 있는 애들은 위험 요소가 될 수가 없죠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문제가 되는 거구요 반대편에서 오는 차와 충돌의 위험이 있다 이게 지금 황색 점선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중앙선을 밟고 있어요 그럼 중앙선을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차 왼쪽 부분이 이 차의 왼쪽 부분과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에요 충돌 위험이 있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3번 오른쪽 주차된 차들 사이로 뛰어나오는 어린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편도 1차로 도로고 불법 주차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애들이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구요 4번 반대편 차가 좌측에 정차할 수 있다 반대편 차가 좌측에 정차를 한대요 이렇게 그게 나랑 무슨 위험 상관이 있나요 없죠 왼쪽 건물에서 나오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다 건물에서 보행자가 내려오는데요 그게 나랑 상관 있어요 나 여기 황색 점선 쪽에 있는데 거리가 한참 멀죠 관계 없습니다 위험 상황 두 가지는 반대편에서 오는 차와의 충돌 위험이 있는 것과 오른쪽 주차된 차들 사이로 뛰어나오는 어린이가 있을 수 있는 것 2번과 3번이 답이 되겠네요 817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볼까요 편도 1차로 도로구요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어요 반대편 차로는 정체가 되고 있는 거구요 시속 40km 속도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운전법 볼까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살핀다 맞구요 거의 횡단보도와 밀시정지 그러면 거의 대부분 정답이죠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도 차 사이로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서행을 한다 맞죠 3번 앞서가는 차가 멀리 있으므로 앞차와의 거리를 더욱 좁힌다 멀리 있으면 그대로 유지해도 되죠 좁힐 필요는 없습니다 4번 반대편 차들이 움직일 때까지 정지하고 기다린다 왼쪽에 차 막히는 거랑 나 직진이랑 뭔 상관이에요 그죠 기다릴 필요가 없죠 5번 전방 차량이 멀리 있으므로 속도를 높여 주행한다 차 멀리 있다고 내 차 속도 제한속도보다 높게 가속하면 안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운전법과 두가지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고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도 차 사이로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서행한다 1번과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18번 다음과 같은 야간도로 상황에서 운전할 때 특히 주의하여야 할 위험 두가지는 했습니다 야간이요 시속 50km로 주행하는데 앞에 자전거 역주행하고 있구요 저 앞에 차 서 있는게 보여요 뒤에는 또 라이트 비치고 오는 차가 한데 보이구요 그러면 이때 뭘 조심해야 될까요 하는거죠 1번 도로의 우측 부분에서 역주행하는 자전거 조심해야 겠죠 자전거 거꾸로 옵니다 지금 자전거도 원래 차량의 지내방으로 운전이 돼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 자전거 운전자들 그런 의식이 거의 없어요 막 다닙니다 차가 조심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이구요 2번 도로 건너편에서 차도를 횡단하는 사람 이 사람이요 이것도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차도 횡단하게 되면 내가 직진할 때쯤 되면 벌써 와 있죠 아주 위험합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되겠구요 내 차 뒤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내 차 뒤에는 상관없어요 왜냐면 내가 직진할 거기 때문에 상관없고 방향지시등을 켜고 우회전하려는 후방차량 우회전하려는 후방차량 깜빡이 켜고 이제 우회전 깜빡깜빡 하고 있어요 그거 직진하는 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알아서 갈 길 가는 거죠 또 우측 주차 차량 안에 탑승한 운전자 여기 차 안에 사람이 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문을 열거나 뭐 출발하려고 시동을 걸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주차 차량 안에 탑승만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특히 주의해야 할 점으로 보기는 어렵죠 따라서 역주행하는 자전거와 건너편에서 차도 횡단하려는 사람 1번과 2번을 주의해야겠어요 답이 1번 2번 되겠습니다 819번 겨울철에 복공판 철판이요 공사할 때 그 덮어놓는 그 철판이요 철판이 놓인 지하철 공사장에 들어서고 있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어요 겨울철에 그 복공판 올라갈 때 굉장히 무섭죠 왜냐면 그 살얼음이 얼어 있거나 성에가 이렇게 껴 있거나 물기가 있으면 거기 정말 엄청 미끄럽거든요 브레이크 밟으면 차 막 돌아오고 그래요 조심해야 되는데 상황 볼까요 전방 교차로 신호는 녹색이고요 노면은 공사장 복공판 철판이 깔려져 있고 공사로 편도 1차로로 합쳐지는 이런 도로에요 이쪽으로 합쳐진다는 얘기입니다 차로를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죠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보죠 엔진 브레이크로 감속하며 서서히 1차로로 진입한다 맞죠 감속을 풋브레이크로 발을 밟아서 브레이크를 감속하게 되면 훨씬 미끄럽게 감속을 하게 되고요 엔진 브레이크 감속하면 바퀴가 돌아가는 상태에서 RPM으로 조절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미끄러진 확률이 적습니다 엔진 브레이크로 감속을 해야 되고요 서서히 1차로로 진입하는 것도 맞습니다 맞고 2번 급제동하여 속도를 줄이면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다 급제동이 벌써 틀렸죠 천천히 속도를 줄이면서 1차로로 차로 변경해야 되겠고요 3번 바로 1차로로 변경하며 앞차와의 거리를 좁힌다 바로 변경하는 게 좋아요 상황 봐가면서 해야죠 뒤차의 안전도 확보를 하고 흐름에 맞게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4번 속도를 높여서 앞차의 앞으로 빠져나간다 이 차의 앞으로 이렇게 빠져나간대요 추월하려고 하는 차는 함대는 보내주고 그 뒤로 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앞차의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가는 거예요 다음 노면이 미끄러움으로 조심스럽게 핸들을 조작한다 그래서 이거 맞는 거죠 복공판 특히 철판 같은 건 깔려 있으면 특히나 주의운전을 하셔야 되고 핸들을 꽉 쥐셔야 됩니다 따라서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엔진 브레이크로 감속하면서 서서히 1차로로 진입한다 그리고 노면이 미끄러움으로 조심스럽게 핸들을 조작한다 1번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20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위험료인 두 가지는 했네요 볼까요 고가도로 아래 그늘과 군데군데 젖은 노면 그리고 진입차로로 진입하려는 택시 택시가 진입차로로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맞은편에서 오는 차들이고요 그러면 뭘 조심해야 될까요 1번 반대편 뒤쪽 화물차 화물차요 나 이쪽 길을 갈 건데 상관없죠 내 뒤를 따르는 차 내 뒤는 안전거리 자기가 확보해야 되는 거죠 상관없고요 전방에 앞차 전방에 저어 앞에 가는 직진차 너무 멀리 있어요 그 다음에 고가 및 그늘진 노면 이게 위험하죠 블랙아이스 같은 거 생길 수 있거든요 주의를 해야 돼요 내 차 앞으로 진입하려는 택시 원래 진입은 나를 기다렸다가 나를 보내고 해야 되는 건데 저 앞에 있으니까 먼저 진입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위험요인이에요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따라서 고가 및 그늘진 노면 4번과 내 차 앞으로 진입하는 택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21번이요 우측 주유소로 들어가려고 할 때 사고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두 가지는 했습니다 여기 주유소가 보이고 있죠 전방 우측에 주유소 그리고 우측 후방에 차량이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1차로 2차로 3차로 중에 3차로 쪽에 있는 주유소로 가야 되는데 3차로에 뒤에 차가 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때 어떻게 하면 사고가 날까요 하는 거예요 주유를 마친 후 속도를 높여 차도로 진입하는 차량과의 충돌 끝나고 이제 일로 나오는 차 전 일로 들어갈 거잖아요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급제동하는 순간 후방 차량과의 추돌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차가 이제 오니까 급제동을 딱 한 거예요 그럼 내 뒤에 오는 차가 나를 딱 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가능성이 있죠 이거 3번 우측으로 급차로 변경하는 순간 우측 후방 차량과의 충돌 이걸 이렇게 변경했을 때 이 차랑 부르치는 거 그죠 이것도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 거죠 차로 변경하는 거니까 4번 제한속도보다 느리게 주행하는 1차로 차량과의 충돌 이쪽에서 제한속도보다 천천히 가는 차 나랑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죠 이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과속으로 주행하는 반대편 2차로 차량과의 정면 충돌 저쪽 중앙선 넘어서 저쪽에 왔다 갔다 하는 그것도 두 번째 차로에 있는 완전 멀리 있죠 그 차량과 내가 정면 충돌할 확률이 있어요 없죠 이거는 그래서 발생 가능성 높은 두 가지는 2번 우측으로 차로 변경하려고 급제동 할 때 뒷차가 날 때리는 후방 추돌과 우측에 있던 차량이랑 나랑 부르치는 우측 후방 차량과의 추돌 이렇게 해서 2번과 3번이 답이 되겠네요 822번 다음과 같은 도로를 주행할 때 사고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 두 가지는 했네요 도로가 어떤 건지 상황을 보죠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신호등이 없어요 지금 그 다음에 전방 우측에 아파트 단지 입구가 있어요 여기 아파트 단지 입구가 있고 반대편에 진행 중인 화물차가 있어요 이쪽에서 화물차가 오고 있어요 화물차의 모습이 보이죠 이때 어떻게 하면 사고가 많이 날까요 하는 거죠 직진할 때 반대편 1차로의 화물차가 좌회전을 하는 경우 얘가 이렇게 좌회전을 하는 거예요 내 직진과 상충이 되죠 당연히 이거는 사고 발생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2번 직진할 때 내 뒤에 있는 후방 차량이 우회전을 하는 경우 내가 직진하는 거고요 내 뒤에 있는 차가 우회전을 한대요 나랑 상관이 없죠 뒤차 알아서 할 일이고 우회전할 때 반대편 2차로의 승용차가 직진을 하는 경우 내가 우회전을 만약에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때 이쪽에 직진하는 거 나랑 상관이 없어요 직진할 때 반대편 1차로의 화물차 뒤에서 승용차가 아파트 입구로 좌회전을 하는 경우 야 이거 진짜 무서운 경우인데요 볼까요 화물차는 직진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뒤에 따라오던 차가 이렇게 좌회전을 한 겁니다 저 차도 화물차에 가려서 나를 못 보고 나도 직진할 때 화물차에 가려서 그 차를 못 보는 거죠 그러면 직진하다가 갑자기 이 차가 확 들어오게 되고 그 차 입장에서는 제가 확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 아주 위험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화물차 같은 게 큰 차가 있어서 직진을 한다면 서행을 해가지고 어? 저 뒤에서 혹시 차가 나올지도 모르잖아? 이렇게 예측을 해서 방어 운전할 필요가 있겠죠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죠 5번 우회전할 때 반대편 화물차가 직진을 하는 경우 내가 이렇게 우회전을 하는데요 얘가 직진을 한대요 만나질 않죠? 따라서 이것도 사고 발생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직진할 때 화물차가 좌회전하는 거랑 직진할 때 반대편 화물차 뒤에서 승용차가 좌회전하는 거 1번과 4번이 사고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겠네요 1번과 4번이 사고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겠네요